세원은 경기도 평택시 산단으로 64번 길에 위치한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세원은 2021년 1월 12일 오후 12시 32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1.99% 상승한 5,7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대비 약 39.18%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8월 5일 8,57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19일 1,23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월 12일 3,178만 권으로 늘어 가장 많았으며, 2020년 4월 13일 15만 권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세원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86.1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1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4,207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2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12월 15일 가장 많은 4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0년 12월 24일 가장 많은 16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41%에서 약 0.32%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8월 19일 약 4.92%, 최저 지분율은 2020년 2월 14일 약 0.0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813억 9,444만이며, 2016년 423억 대비 약 92.1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63억 4,720만원으로, 2016년 30억 대비 약 105.6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7.8%입니다. 순이익은 약 33억 1,219만원으로, 2016년 26억 대비 약 24.9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4.07%입니다. 세원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5.76배이며, 지난 2016년 4.71배에 비해 약 870.8%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1.31배, 코스닥 평균은 10.22배,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평균은 6.49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42배이며, 지난 2016년 0.68배에 비해 약 404.51%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6.41배, 코스닥 평균은 2.97배,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평균은 1배입니다. ROA는 4.06%, ROE는 7.48%입니다. 세원의 시가 총액은 1,361억 1,85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240위, 코스닥 종목 기준 643위,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기준 31위입니다. 매출액은 813억 9,44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91위, 코스닥 종목 기준 631위,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기준 77위입니다. 영업이익은 63억 4,72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017위, 코스닥 종목 기준 468위,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기준 36위입니다. 순이익은 33억 1,21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0175위, 코스닥 종목 기준 565위,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 기준 33위입니다. 지난 6년간 세월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16년 6월 2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7월에 4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4월에 마이너스 275%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특정한 정말 높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경기간의 예측 주가는 preached 특별히 자연스럽게 한 상승률이 예측菠遵 cockpit, 이런 예측 주가는 TOGE였습니다. 주가 vita 일정도 줄 알아라 있습니다.